오늘 등운동 하시나봐요? 그래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?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? 그렇지 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은 갔다 오신 거예요? 장염 걸렸는데 병원을 가 장염 걸리면 우리 병원 가나? 병원 가죠 아 그래? 저희가 웨이트 영상을 많이 안 올렸잖아요 웨이트 영상 좀 담아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운동 많이 안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에는 좀 밥맛 좋을 정도로만 딱 하는 거 같아 장염이라 밥맛도 안 좋으시겠어요 나이키 흰색 옷도 있으시잖아요 그거 옷 정보 물어보시면 진짜 많더라고요 기본티 기본티 나이키 기본티 이현웅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전해질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줄 수 있는 게 이현웅입니다 그래 포카리나 개토레이 이런 것들 개토레이지 요즘 클라이밍도 계속 하세요? 가끔 남경진 선수도 클라이밍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넷플릭스 나갔다 오셨다 그분들 아닙니까? 맞지? 가셔가지고 좀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하셨을 것 같네요 보무수도 많고 뭐 다양한 분야 사람들 많이 나왔으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았지 뭐 나중에 리뷰도 해 주실 거예요? 어? 리뷰도 해 주실 거예요? 리뷰? 네 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하면은 간단하게나 한번 해볼게요 네 검은색이 하얀색보다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웜톤인 것 같아요 웜톤 웜톤은 밝은 거 아니야? 쿨톤이 저기 시원한 그런 거 아니에요? 어 밝은 거 웜톤이 밝은 거 아니야? 웜톤이 밝은 거에요? 웜톤이 밝은 거에요? 이게 여자친구 없으니까 이제 몰라 두모임자 이거 팔 운동할 때 이게 살짝 끝에 지점에서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 자극이 더 잘 온다는데 이게 여기 끝에까지 먹여 한쪽까지 먹여주려고 전화한 것도 따로 안 하시죠? 근데 이런 거 쥐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커지는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면 안 돼요? 루세라핀 같으세요? 그래서 그래 플라자 플라자 저희 이번에 윤성빈 선수가 해봤으면 하는 것들 커뮤니티에 받았잖아요 응 거기에 이제 하이포이도 있었는데 아 내가 몸치여가지고 내가 아 몸치세요? 응 이거 아니야? 오? 잘하시는데요? 뭘 잘해 씨 잘하시는데 뭘 잘해 하하 그거랑 저기 중력 가속도 그 댓글도 한 매다섯 개 있더라고요 날 죽일 셈이냐고 안 죽어요 네가 해? 웃기는 애네? 와 햄스트링 멋있다 나 어떤가요? 와 그치? 모르는 척 아 근데 다 안 담긴다 아니 이걸로 한번 보실래요? 와 실물이 개쩌는데 근데 나중에 결혼하십니까? 그런 해야지 나도 아들이 하체 운동 알려달라면 알려주실 겁니까? 운동을 시키긴 시켜야지 나는 운동을 하긴 해야잖아 근데 남자는? 나도 시키고 싶어 아 선수로? 응 뭐 어떤 스포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켜서 뭐 스포츠 같은 거 많이 해보고 그중에 좀 잘하고 자기가 흥미 느끼는 걸 해야지 해외로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? 잘하면 충분히 보내고 싶지 잘하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? 아 아내분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죠? 나를 살게 나를 살게 나를 살게 네 좀 매일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 팔뚝 살짝만 걷어주시면 안 됩니까? 혹시 안 걷으신다고 이제? 긴팔이랑 안 돼요? 어 이제 안 걷어줘 한겸 hum 끝 끝났습니까? 끝 그럼 저 퇴근해도 되겠습니까? 갈퇴근이네 네 그럼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퇴근할게요 아 끈이 걸렸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세요